0682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다원시스의 테마는 핵융합 탄산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태양광철도이, 하, 있습니다. 다원시스, 은, 는 동사는 특수전원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6년 1월 9일 설립된 국내 시장에서 핵융합 전원장치를 공급하는 유일 업체로 특수전원장치 사업과 전자유도가열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특수전원장치 중 핵융합 전원장치는 국가연구기관을 대상, 플라스마 전원장치는 환경설비 전문 업체인 포스코 ICT와 민간기업인 반도체 세정장비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제품을 공급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특수전원장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1996년 1월 설립되었으며, 특수전원장치 사업부문과 전자유도가열 사업부문을 연위 중임 대시 플라즈마, 전동차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특수전원장치와 전자유도가열 장치를 개발, 공급하고 있음 대시 특수전원장치 사업은 최종 수요처인 국가행융합연구소와 직접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자유도가열 사업은 철강플랜트 전문기업과 계약을 통해 매출이 발생 재무 대시 플라즈마, 정유기 등 특수전원장치 부문의 수요 증가에도 서울교통공사 2, 3호선과 이뮤-150 등의 매출인식 지연으로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와 경상개발비 등 판관비 증가로 영업이익 전년동기 대비 적자전환, 법인세 환급에도 과징금 증가 등으로 순이익도 적자전환 대시 전동차 부문의 안정적 수주 잔고 확보와 검단 슬래시 청나연장선 추가 수주, 신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사업의 진출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2년 10월 26일 15시 2분 기준, 장중, 다원시스의 시가 총액은 5,684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다원시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93위입니다. 다원시스의 상장 주식수는 3,466만 519주입니다. 다원시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다원시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2,6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0,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57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8,4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3,4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47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02배, 8,1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3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3번지억원, 164억원, 마이너스 14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원, 147억원, 마이너스 183억원입니다. 다원시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2번지 17%이고 유보율은 1580.79%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48.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3.80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83.30이며 전일 대비해서 5.55-0.8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원시스의 2022년 10월 26일 15시 2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6,4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700원보다 3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37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원시스의 종가는 16,400원이며 주가가 다원시스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의 종가는 16,400원이며 주가가 다원시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다원시스는 거래량 73,35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215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금융투자에서 17,981주, 키움증권에서 8,94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7,236주, 한국증권에서 6,895주, 삼성에서 3,0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5,388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500도주, 삼성에서 6,460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6,126주, NH투자증권에서 5,856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436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8,117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핵융합 관련주 다원시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백성원주 및 차트 분석 보다 세월이 1,500주, 의지자증권에서 5,000을bior으로 해당합니다. 핵융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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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융합리